코너킥 황준석이 준비합니다 골대쪽으로 많이 있는 선수들이 붙어있습니다 붙여줬어요 대전코레일의 선진의점 스코어 1대0 앞서나가는 원정팀 대전코레일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때문에 선수들이 골대에 다 붙어있었고 결국 이러한 혼전상황스러운 모습에 득점을 연결짓는 대전코레일입니다 네 여러차례 코너킥의 기회를 가졌던 대전코레일인데 지금은 글쎄요 아직은 상황을 한번 봐야되는데 김윤진 선수가 일단 안길의 장면이 있었고 공식기록을 한번 봐야되겠습니다 자 코너킥이 곧바로 골문으로 향하기는 했는데 과연 선수를 맞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코너킥이 바로 득점으로 연결됐는지 그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윤진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박선영 프리킥 직접 가는데요 우와 들어갔습니다 박선영 홈팀 엠프시목포의 독점 볼 스코어 1대1 박선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주장이 품격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크로스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주장 박선영입니다 자 그리고 조덕재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? 하하하하 이 감독의 말에 귀담아들었던 박선영 선수인데 여기서 불쩌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건 마음 막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내내 슈퍼세이브를 보여줬던 오찬식 선수를 뚫어낸 박선영 pergi 공용 그리고 감사합니다.